지금 보이잖아 지금 보이잖아 그냥 놔두면 안 돼 이거 찍었잖아요 이거 찍었지? 그 다음에 이거 찍었으면 계속 차고만 차고 나오는데 이런 쪽을 눌러가지고 여기 모두 바뀌 이게 모두 바뀌하고 여기가 안달아간다고 덜 돌아간다 뭘 보고 그러고 여기 계곡계곡이고 여려됨 호호호호 호호호 허호호 샀쁠 못잇네 금리 넘 Dah 그릇과 소하고 우웅 다시 날들어 먹기 좋았다. 날들어 먹기 좋았다. 맛있다. 물이 끝내줘게 많아요. 수험장에서 갈 필요할 때 저번에 수영하면 되겠어요. 오 마이 갓이다. 다음 정착역은 초스포포입니다. 여기서 약 5분 정도 정차하겠습니다. 여행자분들은 왼쪽 승강구로 내려주십시오. 일이실 때 조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플랫폼이 미끄러울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. 여기서 5분 정차인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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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